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학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공부가 되게 잘 될 때 방해를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. 방해.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. Don't bug me. I'm in the zone. 먼저 bug me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bug은 원래 벌레잖아요. 벌레는 괴롭히잖아요. 그래서 괴롭히다는 원래 bother인데 슬랭으로 할 때는 bug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In the zone은 두 가지 뜻이니까 둘 다 설명할게요. 첫 번째는 게임이나 공부하거나 영화 볼 때 집중이 무지 잘 될 때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 In the zone의 두 번째 뜻은 평소보다 어떤 일을 무지능숙하고 쉽게 하게 될 때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너무 잘 풀리거나 그럴 때 사용돼요. When I went bowling yesterday, I was in the zone. I got five strikes. I've answered 15 questions in a row correctly. I'm in the zone. The hockey team has won 10 straight games. They're in the zone. 그래서 룸매나 언니나 엄마가 방해할 때 집중이 깨질까봐 이 두 가지 말을 합쳐서 쓰시면 돼요. 어? 이렇게. Don't bug me. I'm in the zon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